안녕하세요 캐나다의 맑은하늘입니다. 제가 태어난 시에나 2011년형에 슬라이딩 도어에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어젯밤부터 갑자기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경고등이 나오는 채로 조심스럽게 로컬 딜러쉽에 가고 있고요. 어떻게 수리가 될지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가 없으면 너무 힘든 나라인데 답답합니다. 도요다의 품질도 정말 물음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상 캐나다에서 맑은하늘이었습니다.